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레슨 안 받아도 돼요 어디 가서 이것만 조금 연구하고 내가 칠 수 있다? 레슨 해도 돼 이 내용을 가지고도 티칭 프로 해도 돼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레슨은 딱 잡고 이거 잡고 움직이지 말고 팔만 툭 뻗어서 그러면 몸부터 먼저 쓰는 걸 못 배우는 거고 팔부터 쓰는 걸 배우는 거고 팔이 먼저 움직이는 대로 습관이 들어 버리는 거지 처음 배울 때부터 얘는 안 움직이고 팔만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팔부터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그러면서 맨날 팔로만 친대 그래서 팔로 치는 게 잘못됐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거나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그냥 큰 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오늘 틀을 다 잡아줄게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큰 틀을 알아야 돼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골프를 잘 치고 싶다 이때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하던 우리 설계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큰 도화지에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스윙에 대한 설계도를 그릴 거야 이때 가장 큰 틀은 무엇이냐 우리의 골프 스윙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틀은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거기서 쪼개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가는 느낌 이런 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니면 체중이 드라이버를 했을 때 세게 쳤을 때 행인 빼 아니면 어퍼추진 스윙 이런 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골프에서 몸과 팔이 움직이는 방향과 순서가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켜놓으라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클럽이라는 걸 손으로 들고 있어요 손으로 들고 있고 이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는 이 방향과 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이거를 그냥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머릿속에다 딱 받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몸은요 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좌우에 대한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꼬챙이를 딱 꽂아놨을 때 이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야 몸은 그렇다 팔은요 보세요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위아래 그러면 위아래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의 척추선입니다 자 내 몸에 팔이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척추선 방향이 어디에요 이 앞쪽 방향이죠 앞쪽 방향 그럼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봤을 때 정면에 제 척추선이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해부학으로 간다면 이렇게 내 몸의 중심에서 척추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놨을 때 내 척추선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꼬챙이처럼 내 몸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이 방향 이거는 수직으로 지금 서 있죠 내 척추선은 이때 팔하고 클럽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몸과 팔 몸은 좌우에 대한 움직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 그냥 쉽게 그냥 옆으로 움직이는 거야 옆으로 몸은 몸하고 골반 무릎 발목 이게 큰 틀은 이렇게 팽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고 팔은 이 클럽을 들고 있는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골프를 치는 가장 큰 기본 중에 기본인 가장 큰 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이 드라이버를 다치거나 이거는 골프 스윙 전체에다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골프 스윙 전체에 통용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몸은 좌우로 움직이고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발전할 것은 어떤 것을 먼저 움직이느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지만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 몸이 움직인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소리는 몸이 이렇게 좌우에 대한 회전이 아주 찰나의 순간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찰나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움직이는 방향을 백스윙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몸이 살짝 먼저 보세요 몸이 살짝 먼저 이런 식으로 움직인 다음에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동작 수많은 프로들이 전부 다 하는 동작이 어떤 거냐면 트리거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런 트리거라는 동작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했을 때 이쪽으로 몸이 좌우로 움직이기가 편하게 약간 이렇게 핸드포워드를 하다가 옆으로 가고 아니면 다리를 움직이다가 옆으로 가고 아니면 그립을 놨다 잡았다 하면서 이렇게 몸이 먼저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래서 공식을 드렸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순된 레슨과 잘못된 레슨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동작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이 동작을 차초로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공을 끝까지 보라고 그러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따라하세요 집에서 지금 보거나 아니면 정말로 집에 계시면 따라하시는 게 금방 느껴 몸으로 느껴야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제 머리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야 머리는 회전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눈은 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머리와 시선을 같이 동시에 고정을 해버리니까 옆으로 가는 이런 회전이 나오지가 않는 게 첫 번째 모순이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골프 레슨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제가 공식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머리는 회전되어야 되고 시선만 고정되면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손으로 어떤 걸 때린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물체를 진짜 많이 얘기했어 근데 요즘 얘기 안 했어 요즘 이게 다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내가 머리를 회전되지만 돌리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틀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잘 칠 수는 없단 말이야 빠르게 그러면 내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조금 조금씩 내가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레슨인 같은 경우는 머리를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해버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회전이 안 나와요 이 회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백스윙 때 왼쪽 무릎이 굉장히 많이 밑으로 꾸그러져요 아니면 역피봇이 나요 아니면 오버스윙 나요 이런 동작들이 왜 나냐면 잘 보세요 나는 고개를 공 하나 놓을게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공식이 아주 최초로 몸, 팔, 팔, 몸 몸, 팔, 팔, 몸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이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인 역순대로 다음 수를 가니까 팔이 떨어지고 몸이 돈다 이게 아주 찰나의 순간 틀이 그래서 수직 낙하가 나온 거예요 몸, 팔, 팔 이게 수직 낙하 이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흔투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공을 끝까지 보고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하니까 가다 보면 한계가 생겨요 그럼 난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 지금 시선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길을 찾으면서 왼쪽 무릎을 꾸그러지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면 오버스윙 나오고 크로스오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엎어치니까 깎아치기 싫으니까 치킨잉 나오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골프 스윙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선수들이 그래요 그리고 모든 스포츠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슬럼프를 겪거나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걸로 안 맞기 시작하면요 기본기부터 하지 거기서 뭔가를 위에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골프에서 큰 틀은 몸은 좌우로 움직인다 팔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때 움직이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몸이 좌우적인 평행적인 움직임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못된 오류를 찾는 거지 자 몸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 위아래의 기준이라는 건 무엇이냐 위아래의 기준이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 몸의 척추선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먼저 이렇게 돌아요 그럼 몸, 팔 우리가 백스윙하고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하고 어드레스를 갖고요 그러면 몸, 팔이에요 그러면 팔을 위로 올리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몸이 회전이 올바르게 되지 않고 머리가 너무 고정돼 있고 시선이 너무 고정돼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몸이 이렇게 잘 못했을 때 제가 이렇게 놔볼게요 제 지금 척추선이 어디 있나요? 이쪽 약간 많이 돌아봐야 지금 한 40, 15도 정도뿐이 안 돌았잖아 근데 옆에서 보면 몸 이렇게 되면 어깨가 회전이 되는데 제가 이 축으로 보면 제 척추각이 어디 있어요? 배꼽 방향이 지금 우측으로 봤을 때 지금 이쪽이 완벽하게 돌아 있죠 그러면 팔은 위아래로 들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고정하고 그리고 시선까지 고정을 한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몸이 가요 그러면 내 몸의 배꼽 자체가 지금 카메라 쪽을 보지는 않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쳐야 되는데 이런 동작으로 가야지만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이 팔을 위아래로 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 바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골프는 움직이는 방향과 움직이는 순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움직이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때도 팔도 똑같아요 드라이브 아이언 똑같아요 이거는 팔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몸은 이해했죠 몸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갈 거야 팔을 팔을 갈 건데 팔을 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손목하고 팔을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랬을 때 그립이 굉장히 먼저 그립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립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벌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면요 엄지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요즘 뭐 초보 시리즈나 아니면 상갑차 시리즈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엄지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거 하면서 들면 되게 자연스럽게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순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여러분들 읽겨보세요 올바르게 내가 편안하게 드는 사람은 아주 찰나의 순간 보세요 옆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드는 거야 손목이 그 다음에 팔 팔꿈치 어깨 이런 식으로 가 그리고 올바르게 올라갔다면 다음 스윙은 움직인 역순대로 어깨 팔 팔꿈치 팔뚝 마지막 손목 이런 식으로 두퉁 떨어지게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렇다면 이 동작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죠 순서가 먼저 몸이 먼저다 몸을 제가 이쪽으로 백스윙 들어볼게요 몸을 이쪽으로 갖다 놔야 팔이 위아래로 이렇게 들기가 용이한 거야 근데 우리는 머리 고정하고 중심을 잡으라고 그러고 굉장히 뭐 척추각 이런 거 잡으라고 하니까 회전이 안 되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안 돌잖아 안 돌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은 지금 척추각 위아래로 들으면 이상한 거지 이상한데 어? 이거 이거를 이렇게 들면 이상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상 동작에 손목을 돌리던 아니면 옆으로 빼던 이런 식으로 동작이 나오는 스윙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레슨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로 많이 주장을 하고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팩트를 계속 증명을 하면서 나왔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도 와 저건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다 따라 하잖아 따라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고 이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레슨 안 받아도 되고요 어디 가서 이것만 조금 연구하고 내가 칠 수 있다 내가 칠 수 있다 레슨 해도 돼 이 내용을 가지고도 티칭 프로 해도 돼 이 정도 가지고도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도 모르는 티칭 프로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아도 티칭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팔은 척추선 따가 올라간다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몸, 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것까지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레슨 좋은 스윙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잘 그려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제가 저는 이렇게 레슨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박하른 프로의 영업비비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일단은 드라이버 치던 뭘 치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서서 치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너무 척추선을 잡지 않고 이렇게 척추선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선 아니면 이거 공간을 유지해서 생각하면서 척추선을 너무 잡고 치게 되면 이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지 않은 거지 안 좋은 습관이 드릴 확률이 엄청 많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 골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할게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딱 놓고요 여기 딱 놓고요 무릎 딱 잡고 팔 쭉 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똑딱이 배우고 똑바로 펴가지고 공 움직이지 말고 머리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떠한 오류가 생길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이잖아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오류가 생길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몸부터 움직일 수가 없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좌우로 움직이고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몸팔팔모 아주 천분의 1초 백분의 1초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몸이 먼저 옆으로 회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로 팔은 위아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큰 틀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배워나가는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합하지가 않잖아 어떻게 부합하지가 이게 낫으면 얘는 안 움직이잖아 얘는 얘는 안 움직이고 팔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팔부터 먼저 움직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맨날 팔로만 친대 그래서 팔로 치는 게 잘못됐대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쉬운 내용이니까 저는 이거를 정말 깨뚜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쵸?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식이 틀린 건 아니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게 맞는 건데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레슨은 딱 잡고 이거 잡고 움직이지 말고 팔만 쭉 뻗어서 그러면 몸부터 먼저 쓰는 걸 못 배우는 거고 팔부터 쓰는 걸 배우는 거고 팔이 먼저 움직이는 대로 습관이 들어버리는 거지 처음 배울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만 아프고 공은 안 맞지 그리고 몸은 안 돌아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라 그래 이렇게 만들라 그래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런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고 그립도 안 되고 그립도 불편한 상태에서 이거 못 맞지니까 막 풀려서 엎어치고 더 안 좋은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떠한 공부를 하건 아니면 어떠한 내가 건물을 짓던 우리가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 어떠한 방향성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1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쓴다고 쳐봐요 1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1, 2, 3, 4, 5, 6, 7, 8 쓰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1은 알려주고 갑자기 20 가고 그리고 1을 갔는데 1, 2, 3, 4, 5, 6, 8 쓰는데 이게 잘못 갔으니까 다시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아예 없는 거지 제가 정말로 저도 골프 레슨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방향성 자체가 너무 없는 거야 골프 레슨에 그냥 무조건 똑같이 그냥 움직이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방향성을 잃어요 그 방향성을 잃은 골퍼들은 어떠하게 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생에는 골프가 끝났나? 나는 포기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잡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골프 스윙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골프 스윙도 그렇지만 골프 스윙이 훨씬 더 심하지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거를 내가 행하고 배우고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항상 잘 될 수는 없어 항상 잘 될 수는 없는데 그 항상 잘 될 수 없을 때가 문제인 거지 잘 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의심하게 되지 이 스윙은 내가 이게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확실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조금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우면 나는 지금 이게 내 몸이 안 돼서 그래 유연성이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부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두 번째, 루싱이 더 그래야 될 줄 thee 이렇게 빠르게 임시 aris bukan 분들에게ut게 된다니까요 네,anal은 안 돼서 그래야 될 줄 알 수 없니까 안녕히 계신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